바이밍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주시나니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천천히 좀 돌자 와이씨 저쪽 저기만 또 가는거 그것도 그래 여기 아 누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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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여성분한테 좀 잠깐 인터뷰 가능한가요? 한 10초만 내가 미션 받고 있는데 어 미션이 어 아 보인드 나오는거 좀 부끄럽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 어 아니 아직 안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실래? 보인드 이쁘게 나오나 안나오나? 나오잖아요 방송을 몇번이냐면 다 나오죠 어 잘해요 잘해요 어 어 야 뭐야 뭐 망사 뭐야 뭐야 야 오늘 뭐야 뭐 오늘 뭐야 매너 채팅해주세요 오늘 뭐하러 나왔어요? 놀러 나왔어요 놀러 나왔어요 당연히 놀러 나왔겠지 어디로 놀라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클럽에서 뺏지마서 얘기하는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일단은 내가 이제 50점을 받아야 되는데 손은 1점, 팔 2점, 귀 3점, 배 4점 배는 이제 좀 아 베렌다 다리 4점인데 어디에 미션 해주실래요? 아 이거 발라주는거에요? 제가 발라주는거에요 저한테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이걸 발라준다고요? 아니요? 손 손? 아하 다리 만지기는 좀 그렇잖아요 만지쓰 왜? 못할건 뭐야? 아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 괜찮네 자 그러면은 손 한번 발라드릴게요 네 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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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손이 부드럽네 저 첫인상 점수 주자 몇점 주시겠어요? 아 케미가 낫다고? 으하하하하하하하 너 팔 실으면 할래 너? 팬 가입은 했어? 고마워 잘했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노시고요 사탕 하나 줄게요 하나만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좀 더 돌게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앤맥 한국국 땡겨 목 박수한 남자입니다 아니 아니요 목이 나갔어요 지금 아 오늘 딜레이 좀 상당히 기네 본망 채팅은 그러니까 여성분들 나올 때는 무조건 무조건 매너 채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도움이 됩니다 채팅 때문에 본방에 계신 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약간 제재를 좀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는 이제 나의 집 나의 나와바리 펭귄님 별풍선 100점 감사합니다 예스 예스 혼자 계시나요 술 많이 먹는 것 같다 와 아 쫀득이 먹고 있어요 쫀득이 불량식품인데 꽤 맛있네요 네 일단 조금 안 돌아다니는 반대편을 좀 돌아다니면 볼게요 아니 야 그리고 아니 내가 들어봐 여기서 납득이 했던 거 생각나네요 와이씨 아 나 찍을라 그래 나 찍을라 그래 나 찍을라 그래 ㅋㅋㅋㅋ 뭐야 자신들 아 담배 다 피우고 있어 여자들이 알아서 피한다 그냥 그치 카메라만 보이면 알아서 피한다 잡았다 형님 와플 수고하세요 형님 와플 주시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남순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캔이에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저는 여성분들의 손 관리 손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손이 건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프리카티비 아세요? 네 남순이라고 들어봐신 적 있나요? 남순 아니요 없나요? 제가 오늘 미션 받고 나왔어요 무슨 미션이냐 손에다 로션을 가지고 건조하신 여성분들한테 발라주기 미션 잠깐 10초만 시간 낼 수 있나요? 10초만 괜찮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네 일단은 지금 아프리카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화면 나오시기 부담스러우시죠? 네 부담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화면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고 한번 찍지 말고 어떻게 나오나 볼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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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1초만 볼까요 여기 네 비싸면 비싼 시계 차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손은 1점 그 다음에 팔목은 2점 뒤는 3점 다리는 4점 아 그러면 손 나 50점 받아야되는데 나 50점 받아야되 우선 손 50점 받아야되는데 어떻게 다리가 순차적으로 우선 우선 순차적으로? 알겠어 알겠어 일단은 네 발라드리고 이거 뭐야 이거 바코드야? 어? 뭐야 이거? 남자친구 맞다 남자친구 있어요? 없죠? 응 알았어 어 내가 좋은 미션을 받았어 너무 좋아 어 왜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어디 발라드릴 때 좀 있나요? 어디 좀 발라드릴 때? 제가 어 발라줘야 돼 발라줘야 돼 어디 발라드릴 때 아 팔목에 발라주면은 1점 추가해주세요 여러분 1점 저 팔목에 발라주시면 1점 받는 걸로 할게요 아 그래요? 응 이렇게 이렇게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무슨 크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슨 크림? 핸드크림 핸드크림인데 핸드크림인데 몸이 발라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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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쁘다고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벤트 참여해줬으니까 그 시청자 분들도 하하하하 웃어 웃어 응 셋팅 한번 읽어봐줘 아 어떡해 얼굴은 잘 안보여줘서 여성분들 좀 부담스러하니까 여기까지만 너무 악해 아무튼 인사 한번만 딱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남수 화이팅 하나 둘 셋 남수 화이팅 유튜브에 남수 구독하시면은 영상 볼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 모르겠네 모르겠네 야 뭐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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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이 무시 또 무시하고요 누구야 또 또 누구에요? 아 최윤아 또 1차 하나삐의 냄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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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요? 뒤도 안 돌아보시네요.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힘들어 어 와우 이쁘신분들로 이제 하고싶으면 돼 약간 아우 질리 엄청 기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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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 오케이 핸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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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 일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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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응 아 여보 어르신 아 서비스 서비스 핸드크림 핸드크림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지 아니 안녕하세요 혼자 가신 길에 정착지 않게 친구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흠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기다리기 심심하시죠? 심심하시는데 날씨가 오면 좀 쌀쌀하니까 건조하시니까 핸드크림 한번씩 제가 선물해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혹시 아프리카TV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건널라구요 저는 BJ 남순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이요 집이요? 벌써 이 좋은 나라에요? 네 이 좋은 나라에요? 아하 나 집에 가야되겠다 아휴 세상에 기 Guan 자 아 일단은 돌아볼게요 멘트 멘트 좀 도와줘봐 멘트 좀 도와줘봐 뭐야 멘트를 뭐라고 던질까 멘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잘생겼다고 해주는데 왜 여자들은 나를 못생겼다고 해주지? 진짜 보고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하네 손이 이리와 건조하다 진짜 색생겼다 내 정액이야 남자들은 나한테 좋아요 안녕하세요 또 봤네요 동생같아 추우니까 추우니까 이거 발라 좋아 내가 발라주면 1점이야 자연스럽게 1점 잘 같지 않은데 좋다 잘가요 아 빡세 노래 1장 하세요 들어오세요 오케 자 추천한번씩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저 친구는 맨날 등장해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홍대가 제일 핫하고 사람 많은데 그냥 많기만의 사람이 거의 중국느낌이야 중국느낌 진짜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오 사람이 엄청 많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션을 받고 나왔는데 아피카TV 아시죠? 아시니까 이렇게 카메라보고 숨는 거겠죠? 갈게요. 멘트가 조금 안 풀려 장난이 잘 안돼 이건 한다고 달라지겠어? 통통통 통통 똥뚜뚜뚱 이분 씬 많이 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BJ 남순이라고 하는데 아아 보인다 안찍어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피하는게 좀 심하네요 오늘따라 자 무료입자 남자여자 목 아 나 응모권도 받아야 되고 빨리 미션 해야 되는데 아 디바 무료입자 놀러와요 남자여자 목은다가 무료입자 어? 남편이다 안녕하세요 네? 내가 여기서 뽀뽀했잖아요 뽀뽀? 나한테? 어 미션이 있다고 아 오 에이 기억 못하는데 여기 뭐하는데요 여기? 클럽 클럽?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일하고 있어서 나중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이처 하세요 네 다이처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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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인가인가? 안녕하세요 어? 어 누워 어 너무 야만 나왔어 어 누워 어 누워 어 좋다 어 누워 어 누워 아씨 나 이렇게 힘들 아 안찍기 싫으면 안찍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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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뭐야 잘 지내지 어 어 잘 지내지 어 어 잘 지내지 어 어 어 어 열심히 해야지 아 살짝 살짝 피곤했어 오늘 어 잘 조심하세요 어 어 살 뜯을 뻔했다 어 뭐하러 나왔어? 술? 술? 누구랑? 친구랑? 어 클럽? 어 어 아 이분 근데 모르세요? 니링 누나 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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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친구지? 이쁘지 동생 동생님 저 이거 미션 한 번 도와주면 안 돼요? 저 이거 핸드 이거 손 핸드크림 발라주기 미션 나왔는데 이 쪽에 잠깐만 서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죠 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파이팅 네 이제는 이제는 남자한테 미션 걸고 나와야 되겠어 어 한번 도와주면 안 될까요? 손은 남자한테 안 될까요? 잠깐 얼굴 한 10초만 괜찮아요 스타킹 반응 한번 볼까요? 안 봐도 돼요 에이 이 모음이 안 돼 이렇게 발라주면은 저 점수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얼굴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응 누가 더 발라줄게 응 자 살 좀 쪄 살 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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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싫어요 손감하네 싫어요 알았어 알았어 드릴게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얼굴 딱 궁금할까 딱 0.5초 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들어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남자랑 재미있게 놀고 알겠어요 초과 힘드네 오늘 놀라셨죠? 아 죄송합니다 저 픽이 있어가지고 왜 저 픽이 있어가지고 왜 아 이분도 이쁘다 아 이분도 이쁘다 인사만 해도 도망가고 아 오늘 오늘은 아예 남순이가 없어 아 아 이분도 이쁘다 이분도 이쁘다 아 이분도 이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1시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면에 돌려주고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저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예 알겠습니다 예 괜찮죠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탕 하나 사탕 하나씩 드릴까요 사탕 안 찍고 있어요 안 찍고 있어요 동의 없이 찍을 수 없어요 사탕 하나씩 드릴까요 네 아 그거 싫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해주실래요 아프리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성격도 좋으십니다 아이고 탱크보이 와 잘 빠시네 남순이 남순이 어 레알? 어 레알이에요 레알 저 진짜 오오 차차차 차 발을 빠였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간 좀 어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진짜요? 아 그래? 어 진짜 거짓말하지 마요 저 저 미션 나왔는데 미션 잠깐만 도와줄 수 있나요? 저 50명 여성분 50명에게 로션 발라주기 미션인데 50점을 채워야되거든요 50점 발라주세요 손 1점 손 1점 손 1점 팔 2점 귀 3점 다리 4점 무조건 손이겠죠? 응 무조건 손? 손 다리 다리면은 아 싫어 알았어 불가능할거 알고 있었어 자 이거 친구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사람들 친하다니까 어 이거 잠깐 들고 있어 줄래? 네 됐죠 자 이거 주세요 나야? 우리 나보다 신기해 우와 자 손이 건조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몇 살이에요? 저요? 26 26? 좋네 좋아 남축구 없죠? 없는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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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그렇게 오래 안됐네 응 그래서 오늘 남자 만나러 왔나? 그건 아니고? 알겠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좀 약간 좀 약간 왜요? 축축해 축축해요? 뭘로 만들어 올게요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거짓말 하지마요 어떻게 알아? 저 셀리랑 그걸 좀 줬었어요 어 고맙습니다 뭐야 혼자 반응이 왜 이래? 잘생겨가지고 이상한데? 사람 때리지 말고 알겠어요 아 보세요 유튜브에서 구독 눌렀어요 남축? 너무 많이 눌렀어 그래요? 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처음 봤어 오빠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응 좋네요 또 기분 좋아 좋아졌어? 파이팅 재밌게 노세요 오늘? 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남순 3년인데 좀 봤어요 그 팬 4명이었어 4명이었어 진짜 개 팬 진짜 잘생겼다 형아 매력이 남자들이랑 사진 찍을 때 좋은 척 하는 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 저 친구 중에 하율이라고 했어요 BJ 은호 네 은호 제 친구 났던 친구예요 오 그래 어쩌라고 아 이거 이런 거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추천 누를게요 오늘 오늘 추천 오늘 추천하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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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다음판에 남자들 미션으로 나오면 아 남자들 미션이 낫겠어 아 남자들 미션이 낫겠어 아 아니 진짜 인무력 없긴 없지만 저도 기분 탓인가 아 저 친구 두 명 안녕하세요 아까 제 친구가 등 쳤죠 등으로 아까 여기 두 분 계셔서 쳤죠 제 친구가 있었는데 사과하려고 왔어요 제가 대신 네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아 친구 여기 또 친구분이에요 아우라 줄이에요? 아우라 줄이에요 아우라 줄이에요 아우라 줄이에요 이제 방송하고 있는 BJ라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미션 나왔거든요 네 핸드크림 발라주기 미션 사탕만 받고 그냥 갈건가요? 사탕만 받고 그냥 갈건가요? 악남수띠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악남수띠 했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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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늘 내가 아니야 인식이 안 좋은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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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아니야 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마 추천을 좀 누르면 제가 힘이 좀 더 날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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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 약간 오늘따라 오늘따라 좀 반응이 조금 안 좋아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데 남순님 사진 한 번만 아 예 아 야 아 진짜 술 먹다가 형님 보러 뛰쳐나왔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타이밍 기가 막히다 형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저 술 먹다가 나왔습니다 여성분 이 남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저 여자가 없네 너 살았다 저 방송 맨날 보고 있어요 형 진짜로 알았어 아구찜 날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들어가세요 네 이승이 남순이 아니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여자가 왜 없죠 오늘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네요 두 분이세요 친구 두 분 일행분이세요? 네네네 아 그래 아 다 어 잠깐만 잠깐만 남순이 예 아 예 아 예 저 이거 TV 나오게 해주세요 네 담배 담배 피우면 안 돼 차차차차 담배 피우면 안 돼 잠깐만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예 아 예 아 진짜 아 아하 아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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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아하 피곤하네 아 여자 빨리 말 걸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더 찍힌건가? 더 찍힌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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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어줘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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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너무 많이 놓쳤어 다리에 한번 발라줘 이쁜사람 지나가면 타이밍이 조금 안좋고 조금 안좋고 이제도 또 없고 아무나 해야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BJ 남순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TV 한번 보신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중인데 외국인이세요? 네 중국? 차이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화이팅 홍대 접자 인터뷰 홍대 접자 인터뷰 노잼이야 아하 또 왜그러십니까 형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않겠어요 네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네 잘하는 날도 있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는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쁘신 세분들 미녀분들에게 네 하하 오늘 좀 안좋네 어? 야 나 뭐 얼굴에 뭐 똥 묻었니? 예? 아 뭐 왜이렇게 왜이렇게 반응이 너무 안좋은거야 좋아 좋아 아니 왜이렇게 너무 싸늘한데 싸늘한데? 홍대 무슨일이 있었어? 홍대 뭐 아 고맙습니다 어 레스비 이야 와 레스비다 완전 좋아하네 아 아 또 시작됐다 어 코치로 해당해서 지금 폭발하는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남학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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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쁜데 저는요 기다려봐요 아 저는요 기다려봐 저기요 어 아 저 찍을거에요 진짜 팬이에요 아 나도 진짜 팬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앗 다잇 다잇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BJ남순이라는데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데 어 본인들은 찍지 않고 있고 혹시 제가 미션을 받고 홍대에 나왔는데 핸드크림은 여성분들 50명에게 발라주기 미션이 나왔는데 혹시 잠깐만 괜찮으신다면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네 도와주셔야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거든요 괜찮나요? 어 피부가 진짜 잘하시네요 평소에 피부관리 잘하시나봐요 어? 피부 미인이네 어 피부 미인이세요 야 예예 잠깐만 10초만 잠깐 멈출 수 있을까요? 네 걸어가면서 바르게 약간 좀 애매하니까 사탕 하나 사탕 하나 사탕 하나 하나 따로 있나 봐 네 어 어 이 친구 이 친구한테 준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좀 쳐다보고 이러니까 민망하니까 인사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 세션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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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얼굴이 안 보는데? 아니 미리 봐요 시청자들은 저는 약간 저한테는 딜레이가 있고 시청자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아니 봐봐요 아니 봐봐 봐봐 이쁘다고 난리잖아요 나쁘다 밝게 너무 밝어 이쁘다고 난리네요 제가 지금 50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50명이 아니라 손 1점 팔 팔 여기 2점 귀 3점 다리 4점인데 사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요? 알겠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남쪽 없어요? 알겠습니다 귀 가겠습니다 3점 게이드 고맙습니다 여성분들 말하고 있을때 말도 안 가려줬으면 좋겠네요 귀 한쪽만 발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왼쪽 귀만 발라드릴까요 오른쪽 발라드릴까요? 아무데나? 피부가 진짜 배고기에요 배고 느끼시는거 아니시죠? 느끼시는거 같은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21살? 2살 그리고 손, 팔, 귀, 다리? 팔 2점 감사합니다 팔 2점 고마워요 양아팔이죠 개소리냐구요? 좋은소리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팔 2점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준 적 있나요? 발라주거나 이런 정도 있나요? 없어요? 뭐래요? 피부 진짜 하얘시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사은품으로 사은품을 일단 참여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차가 너무 많이 오네 5초만 더 주세요 커피요? 네 드세요 커피 드세요 아까 남성분이 주셨지만 저 친구 저기있네 내가 다시 사주면 되니까 이쪽으로 오실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10초만 10초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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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이 다시 한번 사줄께요 잠깐만요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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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제가 음모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음모권을 왜 받냐 이거 왜 받냐면은 음모권을 받으면은 백화점 상품권 뽑아가지고 응모함에 넣어가지고 당첨되면은 백화점 상품권을 연락을 드려가지고 보내줄거야 네 저는 나이 몇살 같아요? 딱 봤을때 솔직하게 진솔하게 20중반 20중반? 친구는? 26 네 너한테 사탕 주고 잘했어 나한테 핸드크림 일단 내가 잠깐 들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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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이랑 나이랑 뭐 대충 연락처 이름 나이 연락처만 적어주면은 이거 갖다가 어디다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걸로 거짓말을 하면은 신고를 들어가면 나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물을 그런 그런게 있으니까 전혀 장난치지 않을까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야 알았어 아 상관없어 나이는 상관없어 여기야 나 알아보는줄 알았어 여기가 어떻게 알아봐 여기 봐봐 다시 한번 적어줘요 밑에다 아 장난 절대 안칩니다 아 여기다 받침이 없어졌구나 뒤에다 다시 적어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빼서 미안합니다 뒤에 여기에 둘 맞죠 오케이 자 여기 본인도 응모권 응모권이에요 장난치지 않아요 장난치지 않으니까 이 택시는 왜 아까부터 여기서 이렇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깐깐하게 굴지 이 아저씨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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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만 적어주면 응모해가지고 꼭 전화를 드려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성분들 화장품 살 때 필요한거 많잖아 그죠? 뭐야? 커피? 기억력 좋구만 안 뺏길려고 그랬더니 아 나 기회만 어 어 알겠습니다 진짜 되게 이쁘시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에서 타면 남수 화이팅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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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아니라 남순 남순 화이팅 솔직한거 아닌지 자 3 2 1 남순 화이팅 유튜브에 남순 구독하기 하시면 영상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쁘니까 어 아무튼 와 이쁘다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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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어 저 맞아요 잠깐만 저 잠깐만 어 저 봤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우리 어디서 봤죠? 봤는데 남순 secret 남순 맞아요 남순 stellen 네 맞아요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안알아ова가지고 꼬치새끼들만 자꾸 라보가지고 엄이없다 Parks arranged to assume agreements 저 괜찮으시다면 미션 나왔는데 잠깐 이게 Lucas 저 창피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끝만 자 한 10초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자 상황품도 드리고 미션 일단은 어 자 일단은 본인들 잠깐 카메라 나온거 어떻게 부담스러우시나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울 수 없어요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제 방송에 연예인도 나왔다는거 아시죠? 알고있죠? 알고있다는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둘다 아이폰이네 아이폰 좋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남자친구 있구나 친구는? 있어요 그럼 인사만 한번 해 줍시다 그럼 깔끔하게 사은품 하나 드릴게요 왔어요? 인사만 해 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약간 사람 취급 안하거든요 아 그거 장난이고 핸들그림 제가 발라드리는 좀 뭐하고 네 남자친구한테 오늘 놀러왔다고 뭐라고 말 안했죠? 말했어요 말했어요? 네 남자친구분들 보시고 계시죠? 클럽 다닙니다 이러고 조심하세요 네 조심해 장난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인물이 없다고요? 인물 갑자기 또 많아지는데요? 많은 것도 받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입니다 네 근데 왜 같이 촬영해요? 네? 왜 같이 촬영하냐고요? 같이 촬영하죠 왜냐면요 제가 저는 따로 할 일이 있고 저 친구도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우리 뒤통수 나오고 있어요 네 뒤통수 나오고 있어요 저 남자가 혼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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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려 왜 말려 왜 말려 왜 말려 말리지마 알았어 저 지금 미션 나왔는데 미션 나왔어요 미션 나왔습니다 뭔 미션이 나왔냐면 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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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에게 너 너 다 보여 그쪽 다 보여 사진 찍으면 다 보여요 여성분 50명에게 손 핸드크림 발라주는 미션 나왔습니다 아 정말 나 핸드크림 딱 안 덮고 왔는데 그리고 사은품도 있어요 아 진짜 일석이조 일거양득 눈이 줍고 매부 줍고 꽃먹고 알먹고 아 꽃먹고 알먹고 어 자 그러면은 자 손 1점 팔 2점 귀 3점 다리 4점인데 그게 뭐냐 50점을 채워야 돼요 내가 50명이 구라고 50몇점인데 지금 한 20몇점인데 50점은 채워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 20몇점이 아니라 해 주지마 해 주지 말라고 남추가 없지 남추가 없지 아 나 있다고? 꿈속에 있어? 아 알았어 로서들 안 빨라서 로서들 안 빨라서 로서들 안 빨라서 로션 좀 봐요 알았어 손 할거야? 팔 말고 다리도 안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안 가는게 좋은거 아니야? 어디에 안 가는게? 시청자들은 가는걸 좋아하지 양쪽 다 양쪽 다? 알았어 자 그러면은 친구가 발랐으니까 저는 발라드릴게요 땅땅땅땅땅 남추가 핸드크림 발라줘 본 적 있어? 없어요? 음 없구나 조금만 더 주면 안돼 조금만 더 달라고? 알았어 이거 내가 혼자 해도 돼요? 알았어 어? 혼자 해도 돼요? 아니 내가 혼자 발라줬으니까 계속 이렇게 느낄 수는 없잖아 내가 좋아 아 저 혼자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평소에 아프리카 누구 자주 봐요? 저요? 아예 안 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까 보는 동안 있었는데 누구? 유튜브 밖에 안 봐 누구? 그 남자한테 아 새야 새야 새야랑도 얼마전에 며칠전에 이렇게 방송했었어요 정말? 새야랑 엄청 절친이에요 진짜 절친? 거의 친형제예요 친형제급 어 불알친구급이에요 불알친구급 아무튼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들 선생님 많으시네요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남순 검색해주시면 이 영상 남순 오? 오? 시련이 훨씬 낫네요 남순님 여태 몰랐어? 어 너무 나 편발 너무 심한 같다 진짜 재밌겠다 우와 진짜 재밌겠다 아아 누워서 떡먹어 아니 아니 진짜 진짜로 절 박히네 아니 진짜 진짜로 절 박히네 와 진짜 진짜로 엎드려 절 박히네 어? 코가 왜 이만한 줄 알아? 다고 난 거 하겠지 뭐 아니 했어요? 딴 데 이만한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안녕 알겠어요 유튜브에 남순 검색하시면 이 영상 다시 볼 수 있어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할게요 화이팅 안녕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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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태 나를 난 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뷰 한거야 그냥 엘프요? 엘프 어디 갔어? 어디 쪽으로 어디 쪽으로? 뒤 도르라고? 저기로 가라는 소리잖아 엘프? 엘프? 나 채팅을 안봐 나 채팅을 안봐 왜냐면 채팅을 못봐 지금 나 지금 자꾸 야방 감 잡고 있거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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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찾으면 좋댓 것 같아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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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왔어? 분명 이쪽으로 왔겠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왔다 그러겠지? 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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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걸어갔겠지? 내가 약 대략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다가 이정도면 이쯤이면 천천히 걸어갔으면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쯤에 있어야 정상인데 어디로 들어갔을까? 몇 명이야? 반대라고? 엘프? 띠바 새끼야 아휴 형들 욕나오기하네 진짜 어휴 반대라고 해줘 난 또 반대로 뛰어왔지 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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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